자 그러면 오늘의 공지를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지에 저희 이번주에 이번주에 하나 둘 휴가갑니다! 휴가해요 휴가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이 개수가 좀 줄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개씩 업로드가 됩니다. 수요일 수목금 업로드가 됐는데 건담 올릭에서는 수요일에는 에 우리 그 뭐야 위탁리뷰 위탁리뷰로 짐캐논 엠지 짐캐논이 올라갈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일반팔 리뷰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구제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HG 블리츠 건담의 리뷰가 올라가고요. 금요일에는 리뷰를 리바이브하는 리뉴얼이라는 의미에서의 뭐야 무등급 100분의 1 버체가 올라갑니다. 네 잘 봐주시고요. 토요일에는 HG 스타게이저 건담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건연표 라든가 퀵리뷰 이쪽은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리뷰만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피규어 올릭은 어떻게 되죠? 피규어 올릭 쪽은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르게 수요일에는 저희가 매주 올리던 이번에 마블 정보 이어서 올라가게 되고요. 목요일에는 원피스 정보 올라가던 것이 올라가게 되고 금요일에는 피규어 위탁 리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리뷰 제품이 따지고 정보 위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신제품이 지난주에 발매하지 않아서 신제품 리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뷰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저희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여러분들 열대한대 주의하시고요. 몸보신 잘하시고요. 이번주 덥다더라고요. 겁나 덥다더라고요. 지금도 덥습니다. 그러면 이번주 탑5는 8월 신제품 추천입니다. 8월 제품 추천. 8월에 업브라 추천이고 마크로스 리뷰는 제가 느긋하게 이번에 휴가 동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나갈 데가 없어요. 더워가지고 나갈 데도 없고 나갈 곳도 없고 사실. 집이 최고야. 그렇습니다. 네.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집이요. 집으로 갑니다. 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 푸른스도 갈 시간 없어요. 휴가는 집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 에어컨 틀면 피서지야. 그렇지. 어딜 가? 바다가? 더워? 감 안 날 것 같아 거기서? 가는 길에 더워요.